4 4 어쨌든 요 퀄리티가 총 합이 40이 되게 팔면 어 저걸 줘요 한번 해볼까 아예 만들어볼까요 자 봅시다 헷갈리더라구요 일단 10 자리 있구요 7 7 7 24 7 24 10 자리 하나도 없어 40을 딱 맞춰서 파는게 좋잖아 어 11 11 에 아까 9 짜리 하나 이라면 20 10 7 24 에 6 이니까 30 20 24 이러면 30 인데 40 되어야지 10 자리가 있나 10 자리 있니 9 9 아 이거 되게 맞추기 애매하네 아 진짜 애매하네 6 자 애매쳐 봅시다 9 6 15 15 에서 어 20 22 21 21 21 21 9 짜리 하나면 되어있으면 된다 9 짜리 하나면 되어있으면 된다 9 짜리 하나면 되어있어 아이씨 아 여기있다 이러면 40이죠 요거하면 40 요거하면 40이거든요 한번 팔아볼께요 요거하면 딱 40이거든요 잘 보세요 아이템 판매할때 딴딴딴딴딴 딱 맞죠 40 바꿔요 요게 왜 이렇게 바꿨는게 뭐가 중요하냐 세공사의 프리즘이 카오스하고 1대1로 바뀌더라구요 1대1이더라구요 222 233 245 246 305 304 31 33 33